경북 동해안은 오늘 칼바람이 불면서 매우 추웠습니다. 내일도 추위는 이어지겠고, 동해 먼바다로는 풍랑주의보가 발표됐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공기가 깨끗해지니 추위가 말썽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에는 최대 초속 6.9m의 매서운 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를 떨어뜨렸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추위는 이어지겠습니다. 출근길 옷차림 든든히 하시기 바랍니다. 낮이 되면서 구름의 양은 점차 많아지겠고요. 한낮 기온 6도에서 8도로 평년 수준에 머물겠지만 찬바람에 춥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낮까지 곳곳에 눈이 내렸습니다. 내일은 비나 눈 소식 없이 구름만 많겠는데요. 강한 바람에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맑고 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가 매우 건조합니다. 울진과 경주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영덕과 포항은 건조경보로 한 단계 격상됐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대체로 맑다가 늦은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영하 2도에서 영하 5도, 낮 기온은 영상 6도에서 8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0도, 독도 3도, 낮이 되면 울릉도 3도, 독도 5도입니다. 동해상은 구름 많이 지나겠고, 동해 먼바다로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오후까지 곳곳에 가끔 눈이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3.5m까지 일겠습니다. 추위는 모레 낮부터 차츰 풀리겠고요. 금요일 오전에는 비나 눈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